주변에서 보면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매운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대인관계적으로 말을 못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부분에서 썩 그렇게 너무 낯설어한다, 말주변이 없다, 소극적이다, 아주 재미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인관계적으로 본과 본인이 되게 잘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런 뭔가 조금은 답답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인관계로 자기가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서 저 대인관계 잘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체감적으로 느끼게 제가 대인관계를 썩 잘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지금 내가 대인관계적으로 어떤 성격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외부적인 여러분들이 흔하게 여태까지 바라봤던 관점은 적극적인 성격이다, 소극적인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잘 맞거나 잘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극적인 성격이라 그러면 주로 말을 많이 하고 나대죠.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말수가 적고 뒤로 움츠려 있고 뭐 이런 개념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 관점이 되면 그냥 적극적이고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성격인 것처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그냥 소극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법이 오히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혈액형적 분석? 그런 것처럼 적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 이런 식의 구분들은 요즘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상명하게 해서 이제 대응자, 소응자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보통 대응자, 소응자의 구분이 뭐냐면 대응자는 되게 자극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대응자는 밥 먹는 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 한번 봐도 표시가 나죠. 기분 좋으면 너무 좋아요. 밥 먹으면서도 너무 신나는 거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대응자예요. 대응자들은 뭐가 하면 즐겁고 신나는 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건데 소응자는 반대로예요. 하는 걸 좋아해요. 대응자는 자극을 쫓는 사람이고 저쪽은 반응에 쫓는 사람이에요. 대응자 같은 경우들은 매운맛으로 이해하게 되게 편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미각 중에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매운맛은 사실은 매운맛이 아니라 미각으로 느끼는 통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맛있는 맛이 아니고 사실은 매운맛은 통증이에요. 통증인데 주변에서 보면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매운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매운맛을 통해서 느껴지는 통각의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극. 화끈한 자극. 그러니까 그 자극이라는 게 조금 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자극이 세기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자칫 위험한 자극에 대단히 잘 휩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일명 불륜의 심리학에 의하면 불륜의 심리학에 의하면 이런 분들이 바람 필 확률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자극,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금지된, 금지된 만남이나 위험한 관계에 되게 휙! 잘 이끌리는 분들이에요. 어떤 심리 때문에 바람을 필까라는 부분들, 어떤 심리 때문에 바람을 필까라는 부분들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고맙습니다. 質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